예하! 라라아빠입니다. 동물병원에서 10년 전에도 마취했고 지금을 마취를 하는데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호흡마취 장비라고 하더라도 몇백만원 장비도 있고 1억원 이런 장비도 있고 마취를 할 때 쓰는 약도 거의 매년 조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신경차단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아니면 마약류를 쓴다든가 마약류도 종류가 여러개죠. 마약 유사제가 아니라 진짜 마약 마약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개 이런게 거의 매년 조금 조금씩 바뀌어요. 더 나은 더 안전한 단순히 아이가 깨는 걸 목표로 하는게 아니라 가장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대학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거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경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이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수술 하나를 더 하는 것보다 그 아이를 2시간 동안 다른 선생님이 깨우는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호자님들께서 도와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번째는 금식이 너무 과한 경우가 많아요. 수술할 때 뭐 먹으면 안돼. 물도 안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예전에 한 13년 15년 호주에 갔는데 이 아이는 분명히 수술할 거라고 들었는데 물그릇이 있는거에요. 이번 장애 그래서 얘 물을 먹어도 돼? 하니까 당연히 되지. 왜 안되라고 하는거에요. 10년 15년 아주 옛날에 지금 최근 나온 가이드라인들을 보면 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오히려 물은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혈액검사를 해보면 아이들이 다 탈수가 돼 있어요. 상당히. 너무 금식해. 12시간 금식하고 물도 하나도 안 먹이니까. 아이는 또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금수, 절식 이런 것들이 마취를 더 안전하게 하냐 이런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물을 먹지 않는건 안 하셔도 되구요. 금식도 그렇게 안 길어도 돼요. 뭐 6개월 이하, 3개월 이하 아니면 성견 뭐 이런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8시간 금식이면 충분하거든요. 만약에 저희 집에가 수술이다 그러면 병원에 10시 내원이다 그러면 저는 새벽 2시에 깨서 뭐 먹일거에요. 켄사료 같은거 먹일거 같아요. 켄사료. 수분이 좀 더 많은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잘 먹는 하지만 원래 먹어봤던 한복원도 안 먹었던게 아니라 왜냐면 수술 전에 너무 오랜 금식은 오히려 마취 안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 있죠. 탈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식은 8시간이면 충분 물은 계속 먹어도 된다. 직전까지. 두번째는 아이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기질이 너무 겁이 많고 때로는 너무 예민하고 때로는 너무 물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마취하는 날 어떻게 될까요? 벌벌벌벌 벌벌벌벌 이렇게 떨고 있겠죠. 벌써 기진맥진 하겠죠. 카테콜라민 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엄청 방출되고 몸이 탈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마취약이 들어가면 안전할까요?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최근 나오는 대부분 가이드라인은 흥분하는 아이들은 수술 전에 수술 당일날 진정제를 먹고 오는게 좋다. 그래서 어떤 진정제를 먹는다.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흥분해요. 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모든 고양이 저는 고양이가 진정제를 먹고 병원에 오는게 인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사람들 내시경 할 때 수면내시경 해요. 그냥 하지. 위험한데 안위험해요. 그거보다 얻을 수 있는게 훨씬 더 크니까 진정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올 때 그 진정제가 간이나 신장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저희 경험적으로 노령견에서도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도 심지어 있으니까 동물병원에서 진정효과가 있는 약을 처방받아서 수술 당일날 먹고 오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에서 와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방에서 와주실 때는 차를 오래 타니까 아니면 가까운 거리라도 차만 타면 멀미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항멀미, 멀미를 안하게 하는 구토 억제제 같은 이런 약을 동물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고 오시면 좋아요. 두 가지 약을 같이 먹을 수도 있는데 구토 억제제 같은 경우는 간이 안 좋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간 수치가 정상일 때 구토 억제제, 멀미약 이런 약을 먹고 너무 흥분하는 아이라 그러면 진정제를 처방받아서 먹는 거를 추천해요. 두 번째는 기저질환 관리에요. 수술하니까 약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고민되시죠? 대부분 호르몬제는 쿠싱, 에디슨 다 먹어야 돼요. 갑상선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심장약 흔하죠? 심장약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옛날에는 저희도 다 먹으라고 했는데 요즘에 최근 가이드라인에는 추천하는 심장약과 이건 좀 빼도 될 것 같은 심장약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최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심장약 같은 경우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먹어도 된다? 이 약을 빼고 제가 다시 처방해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심장약은 먹으시면 좋고 대부분 호르몬제는 다 원래 먹던 대로 루틴을 지키시는 게 좋고 기저질환 관리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흥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물만 먹으면 흥분하면 이렇게 기침 심한 친구들 아니면 조금 비만한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폼에 요키 기침 심한 나이가 많은 말티즈 이런 경우에는 미리 3일 정도 전부터 기관지 확장제나 이런 약들을 먹는 걸 저희는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왔다면 수술할 당일날 아침에 먹이고 있거든요. 기관지를 좀 확장해주는 약을 미리 먹어서 수술로 인한 기관 자극 기관지 자극에 대해서 아이가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호흡기, 기침 이런 약을 먹이고 있으니까 기저질환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보는 것도 좋아 보여요. 마지막으로는 통증관리예요. 모든 슬개골탈구 수술은 사실은 많이 아파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하니까 미리 통증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일부 중대 연결은 통증관리가 필요한 슬개골탈구도 많고요. 특히 골절 어제 저희가 예를 들면 골절이 왔다. 그럼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마약류 주사만 넣어요. 진통만 계속해요. 아이를 약간 진정시키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X-ray 찍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그걸 수술하기 전까지 쭉 유지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마취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너무 아파한다고 하면 요즘에 스마트한 보호자님 전화 많이 오죠. 수술 전에 이거 진통제 먹어요? 약 먹어요?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되게 많이 받으셨죠. 그만큼 예불린들이 똑똑해. 천재야. 그러니까 저희한테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약 먹일까요? 언제까지 먹일까요? 일반적인 타이리놀 같은 비스테리드 진통소염제는 수술 전 하루 이틀은 끊는 거를 권장은 하는데 많이 아파하면 먹는 것도 되게 좋고요. 때로는 수술 전에 펜타닐 패치처럼 3일 정도 지속되는 패치를 붙여서 통증을 관리하기도 하니까 아이가 수술 전에 너무 아파하는 것 같으면 병원이랑 보다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상의를 하면 좋아요.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병원에 왔으면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할 거예요. 혈액검사를 하고 요즘에 저희는 심전도 머스트 심전도도 다 하고 있고 다양한 검사들을 하는데 때로는 호르몬 검사를 추가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양심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병원에서 수술 전에 검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근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만큼만 하자라고 하지 그걸 너무 과잉으로 하진 않거든요. 또 검사의 목적은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조금 더 안전한 마취를 위한 거니까 때로는 심장검사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 되게 많고 호르몬 검사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비싸죠. 근데 정말 양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꼭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보호자님도 양해와 이해가 좀 필요한 거예요. 동물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하자라고 했으면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대부분 하자고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걸 믿고 추가 검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저희가 이런 적도 있죠. 심장검사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호자님이 너무 속상해하셔서 집에 가신 적도 있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니까 그런 거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하자라고 하면 검사를 하는 것도 안전한 마취를 위해서는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너무 예민한 아이들은 약을 먹어도 병원에 오면 스트레스를 또 받거든요. 그런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진정제나 마취약이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또 확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민감한 친구들은 너무 겁이 많은 아이들은 동물병원에 미리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수술하기 전까지 내가 안고 있어도 되는지 아이를 직접 안고 품에서 계속 달래주는 거죠.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천연의 진통도 되고 진정도 되고 안정도 돼요. 사실은 먹는 약보다 사랑하는 누나 사랑하는 언니의 오빠의 이런 손길이 아이를 더 진정시키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꼭 안고 스킨십을 하면서 안정시켜주는 것도 수술 전까지 너무 예민한 친구들한테는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보다 안전한 마취를 위해서 수의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보호자님도 같이 도와주셔야 된다. 같이 포함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 이걸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하루 지금 여기서 꼭 행복하세요.